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달려라! 방사! 자, 뭔가 냄새가 올라오네요 네, 정말 무슨 냄새죠? 어딘가요? 한국의 중심입니다 얼핏 보니까 배추 있고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김치를 담을 것 같은데 만나요 나두가다 지역별 김치만 느낌? 지역별 고향 자랑 좀 해주세요 거창에 무슨 김치가 유명한가요? 거창에는 김치에 굴을 넣습니다 굴김치 평상도에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어머니 김치가 제일 유명한데요 그래도 할 때 어머니 찬스 가능합니까? 네 60초 숭창도에서는 김치를 짐치라고 부릅니다 짐치? 아, 오늘 짐치 한번 담가볼까? 김치 김치 한번 담가볼까 하니까 무슨 누하루 형아 같다 경기도는 배추김치 아, 배추김치 경상도는 깍두김치 깍두김치 알타리, 알타리 총각김치라고 하죠 근데 전라도는 깻닉김치와 겉김치 진짜, 장난 아니라 처음 들어봤습니다 깨닉김치는 있나요? 깨닉김치는 있지 아니, 근데 우엉김치는 뭐야? 우엉을 넣어? 김치에다가 우엉김치로 하는 거 단소 아닌가요? 아, 제가 또 단소부여 하하하하 짝을 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바꾸자니, 좋은가? 아, 뭐 바꾸어 그냥 한 명씩 오픈할까요? 아니면 다 같이 오픈할까요? 다 같이 하자 왜, 왜, 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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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안 바꿉니다 난 정말 안 바꿔요 지금 그게 다 야, 없어 다 같이 와야 돼 하나 줘야 돼 자, 공개해주세요 하나, 둘, 셋 깻잎김치 우엉김치 우엉김치 김치 3명 나와 김치 3명 안녕하세요, 삼김입니다 삼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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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깻잎김치, 우엉김치 우엉김치 삼김치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면 어떤, 어떤, 어떤 요리가 만났는지 자, 우리 슈트 만들어야 된다 오늘 김치 혼자 담그게 생겼네요 오늘 저, 네 저희 팀에 김을 맡고 있고요 저희 팀이다 여러분이 담근 김치를 실제로 저희는 잘 보관을 했다가 김치 요리를 막 하는 김치볶음밥 기가 막혀요 요리는 또 우리 진영이 또 앞서가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5년 동안 김치를 담근 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우엉김치는 진짜 저도 진짜 처음 들어봐요 우리는 뭐 석진이 형 시킨 거 열심히 하면 돼요 김치 간단합니다 배추 일단 소금물의 절입니다 하루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퇴근을 합니다 내일, 내일 메꾸러 가죠 다 절여 왔고요 도와주실 한국 요리 전문가 선생님을 한 분 우와 우와 잘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오늘 월드 스파이 여러분과 함께 아 우와 감사합니다 뭘 해야 되나요 저희가 레시피를 드리는데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서 반주를 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발레라 방탄 한번 해볼까요? 발레라 방탄 자 김치 만들어 봅시다 레츠고 시작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갑시다 일단 일단 무 담당 한 명 있어야 되고요 미나리 담당은 제가 할게요 미나리는 3cm 길이로 써놓으니까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죠 이게 3cm입니다 요정도? 요정도? 이건 10cm고요 요정도 이게 이게 20cm예요 3cm라니까 20cm를 왜 말해 딱 이게 20cm예요 그거 7개로 드리게? 요즘 길이 장을 길게 나오나봐 대박이다 일단 추육과 돼지고기를 같이 해야 되니까 형이 물을 끓일까? 너무 빠르지 않아? 수육은 금방인데 이건 시간이 어려워 물을 올려가 수육부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물을 올려야 돼 야 너 너는 형이 3년을 더 살았어 60초 찬스 들어갑니다 야 우리 엄마 또 롤리롤리 고래네 노래가 롤리롤리 좋지 엄마 어 엄마 방송 촬영 중이에요 깻잎김치 만들어야 돼요 어어어 깻잎이 다 절여져 있거든요 깻잎이 절여져 있다고? 어? 맞는데 여보세요? 여기 깻잎 절이는 거 맞잖아요 그리하면 지저분에게 쫙 이렇게 한번 버려보세요 힘껏 쫙 해봐봐 한번 한번에 그렇게 예 한번에 쫙 칼침 어떻게 나요? 예쁘게 예쁘게? 응 잘 따라해봐요 가능한? 가능한? 이렇게 이렇게 아 그래가 너 통으로 그냥 넣어버려 아 지금 그러면 돼요? 그럼 엄마 나의 엄마 슈가야 요리 좀 괜찮아요? 그쵸? 요리를 좀 해 농담이라 진짜 엄마 아니 너 요리 좋아하나? 막 김태형이 막 이렇게 해야지 칼은 그러니까 그러면 잘 자르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자르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 무 깎는 게 일이야 이게 제일 힘든 거 같은데 야 무는 크기라도 하지 야 우엉은 왜 이렇게 작아서 야 됐어 이제 깍둑 설계하면 돼 야 하트로 한번 썰어줘 너무 정성이 들어가면 오늘 김치가 굉장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머니 알겠습니다 자르고 아 반대로 했어야 됐어 이렇게 했어야 됐지 태형아 너 뭐하냐 너는 새우젓 하죠 형 노래라도 부르든가 어? 뭐 추천곡 있어요? 다 돌려줄게 추천곡? 네 Say Me 그 손을 내밀어줘 Say Me Say Me I need you love me forever 그쪽 뭐 하세요? BGM인가요? 그래 좋아 춤추지 마세요 선배입니다 어 그래 손은 배인데 오 나 약간 숙련자의 손길이 됐어 다 넣을까요? 오늘 보니까 김장이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다 넣어야 될 거 같은데요 김장은 정성입니다 김장은 정성 스태프분들도 생각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강판? 체가 썰려요? 아 아 20세기 20세기 우와 야 야 신세기 신세기 야 이걸 이렇게 밀면은 아니 시대가 오시는데 형 혹시 그걸 몰랐어요? 으으으 와 쩐다 우와 어머 되게 잘한다 아 지금 세상에서 제일 슬픈 최소는? 우와 형 세상에서 제일 깊은 최소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형? 대충 또 데코는 또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 그래 데코 너가 해주고 그 그릇 좀 많이 좀 짜줘 형 또 빈 그릇 하면 또 이런 걸 좀 그릇 달라고 그 빈 그릇 하면 이런 걸 해야지 형 아직도 껍질 맞다는 겁니까? 야 껍질 까는 게 중요해 어? 형한테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그래?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데코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치 2행시 해주세요 김 김석진과 김남준과 김태형은? 치 치사다 아 어떻게 이런다고 밖에 없냐 치는 그럼 당근으로 해주세요 당 니가 하자 당 당신은? 금 근성이는 남자 아하 두께는 우리 깍두기 먹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면서 자르고 나서 그 넓이는 상관없거든요 뭐 하트를 하던 BTS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야 좋아 이거 BS 아니야? B T 안에 야 좋아 이것도 김치로 버무리자 야 이쁘다 이쁘다 하나는 진 하나는 B 하나는 레몬 근데 약간 힘든 거 같아 이것도 힘들어 자 이거 특별한 깍두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이거 먹어보시면 당첨되는 거예요 나 누구랑 말하니? 우리 아미 여러분 누구랑 말하니? 여러분 제 마음을 담은 깍두기예요 형 이렇게 안 자르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야 그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써져 이렇게 하면 써지니까 이파리 무게 이렇게 떠들어줘야 돼 야 이거 깍두기가 너무 너 큰 거 아니야? 두 번 먹을 때 너 이런 깍두기 뭐해? 야 비누 아니냐 그 정도야? 야 이거 와 와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어떻게 했을까요? 어깨 진짜 아픈데 여러분 제 마음을 담은 두 번째 깍두기가 나왔습니다 아 나 이만큼 깍두기 이 형 이만큼 깍두기 누가 필요하면 그거 써 이거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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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야? 네 이쪽에 이쪽에 이게 3cm란다 이게 형 이제 쏠 거였어 형님 자 세 번째 깍두기 나왔습니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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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만큼 알았어 알았어 이제 제대로 할게 제대로 할게 오늘 할게 산뜸이에요 형 알았어 알았어 가자 이거 나한테 넘긴다 야 채 써둔 칼 있잖아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진영이랑 똑같 똑같이 그러냐 이야 세상은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손 다치지 않게 여러분 이런 거 사용하세요? 야 남준아 가위 내 쪽으로 하지 마라 아 남준 무서워 저도 제가 무서워요 야 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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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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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파 쪽파 뭐라고요? 어우 파이팅 너무 넘치는데 호비가 오디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쪽파 쪽파 야 좋았어 기분이 좋아 도움이 되고 있어 고마 고마 형아 야 그만 그만 나의 의미는 담갔다 뺀다 대친다는 안 돼요 살짝 대친다 살짝 대친다 그러니까 애미가 살짝 촛비드로 담갔다 뺀다 애미 샤브샤브 먹듯이 하면 되죠 빵 어디 또 뭐가 뭐가 거슬려 이거야? 빵 잡았다 잡고 빵 이거를 안에서부터 하나? 겉에서부터 이렇게 묻히나? 선생님 네 소를 바르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 한 겹씩 이렇게 발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한겹씩 그러면 이제 쉽거든요 빠르고 간결하게 제가 이렇게 바르는 걸 많이 봤습니다 와 야 이걸 못 놓아야 되겠다 와 매워 야 진짜 얘 김치 담가던 것도 일이다 야 이건 그나마 소를 만들어주셨으니까 그렇지 사실 소부터 다 만들어야 되잖아 와 진짜 무슨 색깔이? 무슨 색깔이? 으아! 아 씨, 대단한데? 으아! 대단한데? 보여주신다, 보여주신다 이렇게 반을 나눠야 돼요? 이걸 반을 접어가지고 아, 그럼 이거 다 빼야겠네 다시 그래, 야 다 빼자 원래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입씩 딱 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원래 으아! 괜찮습니까? 장맛이냐? 장맛이? 어떡해, 맛이 있어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아, 이거 김치 어떻게 하나 해체됐네 죄송합니다, 제가 김치 하나를 해체시켰습니다 네, 맞아요 형님 어때요? 좀 잘한 거 같아요? 당근 김치인가? 아니, 여기다가 이제 이제 깻잎에 묻혀야지 아, 이쁘게 됐다 와 이뻐해요 선생님, 제가 손 씻었거든요 당근 좀 한 번 드셔보실래요? 저 손 씻었어요, 저 좀 이상해 아, 좀 이상해요? 그죠? 여기에 뭔가 고춧가루 맛이 잘 안 나죠? 아니, 젓갈 맛이 안 나요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야, 진짜 야, 기가 막힌 김치 맛이다, 야 나도 한 입만, 나도 한 입만, 형 아, 또 우리 감독님 드려야지, 감독님 어디 가 야, 수육이랑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 좀 짜줘 아, 밥이랑 먹어야 돼서 짠 거야 원래 경상도가 약간 짜게 먹어요 근데 여기는 경기도야 태형아, 네가 경상도 하니까 뒤에서 선생님이 거기 경기도 식인데 봉합하게 뭐가 떨어졌는데 어떤 걸 엎으셨는지 풀, 풀, 풀 하나, 둘, 셋 전이 만들어졌네요 자, 불 좀 주세요 아, 내 거 다 뚫렸다 고무장갑 하나 더 없나요? 어떻게 하면 고무장갑이 뚫리게 제 칼로 제 손가락을 썰었네요, 죄송합니다 손가락 안으로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자, 우리 여러분, 김장하시면서 그간 많은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됐다, 이거 진짜 된 것 같아요 두, 두, 세 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여기 위에 바르고 또 놓고, 바르고 그렇지, 같이 겹쳐서 계속 얹어주는 게 It's me 형, 근데 매력적인 게 찍혔어요, 괜찮아요 매력점, 매력점? 네, 매력점 우와, 진짜 대박이다 선생님, 원래 여기 젓가락 한번 찍어보지 않나요? 찔러봐요 찔러봐요? 찔러보면 어떻게 돼요? 걔가 막 팔딱거리다 너의 맘을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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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홉이 진짜 프로 방송이다 진짜 나 공경한다, 너 진짜 형, 제가 홈쇼핑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담은 하트 네 번째 깍두기 이게 설탕인가? 제가 경험을 미뤄봤을 때 설탕을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약간 맛이 나 너무 예쁘게 자라 와, 이런 거 진짜 어머님들 어떻게 아시는 거지? 다 같이 마마를 들으면서 진짜 머리, 어깨, 무릎, 허리, 척추 지금 입은 척추 다 아파요 나 완성 와, 잘했다 잘했다 봐봐요, 이거를 한 통을 다 했으면 이거를 양념을 안 한 채로 이렇게 덮어주래요 비형이 가르치고 있어? 자, 따라해봐요 가능한 제가 따라해봐요 언제까지 할 거야? 가능한을 다 된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야, 장사하냐 너네? 아, 진짜 힘들었어 야, 이거 작품 같지 않냐? 야, 태형아 작품명 지어봐 돌국화 오, 낭만적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너 뭐 됐냐? 맛있어요 먹어볼래요? 야, 초금차 태형아, 내가 만든 깻잎 한 번 먹어봐 싫어 맛있다고, 내가 방금 먹었어 싫어 먹을 수는 있겠지? 나 한 애만 줘봐 아, 진짜 어제 친구가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반응하냐 야, 진짜 얘네네 뭐 창업하는 거 같아 창사하자 딴돈 2,000원 아, 이거 사람 많이 오셨네 아, 이거 청년김치 이런 거 해가지고 아,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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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 되는데 슈가 슈가 야, 슈가야 들어가 슈가 투입, 슈가 투입 맛있다니까 왜 자, 한 번 잘라보겠습니다 오, 이제 저를 찍어 주시러 오신 거예요? 감동입니다 예, 생각보다 맛있어요 감동이 한 번 드셔보실래요? 아, 진짜 맛있는데 아, 되게 못 믿으시네 오, 야야야야야 형님 에이, 3초 이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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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된다 3초의 정식을 깍두기에 적응시켜 이야, 역시 역시 우리 방탄이다 3개로 보다다가 방탄소년단은 다르구만 오, 동국이 8쪽이 또 키워라 와 또 키워라 잘라가지고 이거 같이 묻힙니까? 우와 또 또 또 맞다 맞네 와 이거 맛있잖아 야 이거 맛있더라 내가 먹어봤는데 야야 전부가 등 좀 보이지 말라고 야 맛있겠다 방송을 4년 넘게 한다고 했다 김치 이렇게 먹어야 맛있지 아이 표정이 역 좋지 않으신데? 왜왜왜? 짜요? 이따 드시고 배가 오게 배가 오게 좀 짜야 이제 이런 빠르지 않겠니? 이거 뭐 이거 표어야 돼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이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 빡센 하루였어 세 장 올리고 아 됐다 아 빡센 하루였어 이러고 내 하트 하트가 사라졌어요? 그게 다 뽀개졌죠 오 야야 마 따라 있네 저 다 했습니다 밥에 한 번 싸서 이렇게 돌 말아가지고 입에 딱 넣으면 야 물이 생기면서 이게 뭔가 헹궈지는 기분 아니에요? 응 아 좋은데 야 보람 느낀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떼는 거야? 뭐냐 이거 안 떼줘요 왜 이게 막혀 있어요? 왜 장갑을 막아 놓은 거예요? 오 야 종구아 너는 거의 기계 기계 공장 기계 선생님 이 장갑은 왜 막혀 있는 건가요? 야 내 숙소 막힌다 인마 나 혼자 하고 있잖아 하하 왜 나한테 이 줄이 미친 거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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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됐대 오케이 오케이 찬물에 한 번 흔들어 가자 이거 담으까? 아니 아니 더 담아야지 뭐야 와 발 바닥 다 담았 정국이 밟았죠? 선생님 전 밟았죠 정국이 태양아 연기 보여줘 가자 태양아 어떻게 하면 돼요? 헤어졌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근데 내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이 김치가 매워서 눈물이 난다 그렇지 원 투 쓰리 큐 아들 김치가 참 맛있지? 맛있어요 어 우리 짜근한 야 우리 아들 이걸로 밥 하나 먹자 왜 아들 왜 코를 먹니? 야 조심했지 야 잘하네 김치가 정말 매워 쌤 죽었습니다 숨이 죽었습니다 이거 확실해 들어봐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안 쉬어? 숨을 안 쉬어? 숨을 쉬어 긴장이 멈춰서 아직 안 들어갔는데 아 그래? 얇은 거는 조금 말랑말랑하긴 한데 그게 딱딱한 상태로 넣으면 좀 맛 없더라고 조구가 좀 더 해야겠네 자식들이 김치 담가고 있고 우리는 엄마 아빠 숨이 잘 안 죽나 봐 숨이 잘 안 죽는데 안 들어간다 지금 와이터는 안 들어간다고 아 정말? 그럼 어떡해 눌러요 그러면 안 돼요 앞치면 안 돼요 아! 아 형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잘 써가지고 제가 막 소리를 지른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소리를 지렸대 조구가 한 번 빼자 자 오 자 슈가야 더 카메라 등지지 말고 아니야 45도 있다고 형이 정국이 팔뚝 정면을 가리잖아요 형님 그래 야 정국이 팔뚝이 여기서 제일 중요해 그래 야 뭐가 중요하니 내가 이걸 뿌릴 때는 손에 이렇게 뿌리는 거야 왜요 왜요? 한 번에 팡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오오 아니 진짜 아니에요 야 별 잡으면 어떡해 형님 손째로 잡으면 어떡해 아니 그거를 욕시던데 이세야 예스 아니 저쪽은 언제까지 만드는 거야 겉절이를? 겉절이가 제로를 올린 거 같은데? 됐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 한 접시에 다 쌓는다 이게 컨셉이야 고! 알겠냐? 다 네 때문이야 형 왼 접시도 있어요 아 괜찮아 자 가자 와 허리 진짜 가만히 해 가만히 해 물 빼지 않아 내가 보기엔 이거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이옵시다 먹고 한 장 야 고춧가루 나 누가 했어 아니야 야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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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인이야 거의 정도면 기인이지 이상하네 이거 안 닫히지? 이거 안 닫히는 게 아니라 네가 못 닫는 거야 때리지 마 때리지 형이 할게 형이 할게 형이 할게 형이 할게 형이 할게 형이 할게 오 됐다 됐어 됐어 티 안 하는 사람 수육 수육 좀 썰어요 수육 맛있게 좀 썰어주세요 야 수육 형님 그 맛 좋게 좀 약간 도톰하게 잘라주십시오 왜 고기가 노란지 아십니까? 강황깔을 넣었기 때문에 돼지의 잡내를 잡기 위해서 야 이거는 다 잘라놓고 왜 안 하냐? 그럼 그거 말씀 다 하셔야죠 키로 수대로 한 거예요 키로 수대로 그냥 하세요 예 우리도 다 했습니다 거기는 왜 공기가 있어요? 아 잠깐만요 아 여기 깻잎팀이 자꾸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하네 아 나 진짜 박지민이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깻잎이 이거 진짜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죠? 뭐 이러네 어? 양념장이 어디 갔지? 치워버렸네 양념장을 전 멤버들한테 이렇게 위생적이지 못한 거 전 인정 못합니다 끝났다니까 선생님한테 김치 맛을 보여드리고 인정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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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받는 거로 좋아해 어? 이 쪽으로 와주세요 우린 진짜 맛있을 거야 정성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정성입니다 따봉 한 번 해주시죠 아하 청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네 난 레시피들은 1kg 만들었습니다 1kg 1kg 아 네 이거겠지? 당연히 깍두기 오래 놨어야 되는데 그 양념은 맛있네요 진짜 이 익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익으면 맛있을 것 같아 야 하트 깍두기 나온다 하트 깍두기 야 우리도 담자 이제 자 와 근데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도비 색깔이 야 색깔이 아 색깔이 나왔어 나왔어 이건 나온 거야 야 이거 찍어야겠다 어 아 씨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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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대만족 김치냉장고에서 익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거는 고맙어 아니 아 아 아 아 아 와 너무 느꼈습니다. 김치 만드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 김치를 한 번도 사서 드신 적이 없대요. 아직도. 그리고 듣고는 많이 사서 가야겠구나. 저도 어릴 때 한 5년 정도 같이 어머니랑 김장을 했는데 그때 느끼던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깍두기 진짜 대박이다. 정국이 잘 버무렸어. 이거 약간 설렁탕집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요리야. 딱 일주일만 기다려봐요. 겉절이도 그렇고 겉절이 참 맛있다. 수육도 그렇고 장난 아닙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이거 이거를 한 팀이 만들었고요. 이거를 한 팀이 만들었고요. 아니요. 여기 여기 수육도 만들었죠. 이거를 한 팀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작아서 원래 많이 담그는 김치가 아니에요. 경쟁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제일 맛있게 만든 팀을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죠. 아 그렇죠. 선생님께서 아 선생님. 저희들의 과정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이거 이거 다 드시면 물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는 떨어지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든 어떻게든 수육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겉절이부터 시작입니다. 겉절이 맛있어. 괜찮은 느낌이신가 봐요. 깍두기 갑니다. 깍두기 갑니다. 잘 안 그래 드시고. 하트 없나 하트. 하트가 구겼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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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끄덩해지지 않으셔요. 하하하하. 아 써요. 아 써요. 여러분 깍두기 익어야 됩니다. 근데 깍두기 익어야 됩니다. 우원 김치를 처음 만들어 먹어봤는데 저 맛이 맞는 건지. 우원 김치인가요? 약간. 음. 맛있어요. 깨맣깨맣. 네. 자 이제 깻잎 김치 갑니다. 깻잎 김치. 아 깻잎이 두꺼 만든 거예요 진짜. 아 잘 만들었어요. 오 야. 오 이게 어우. 선생님께서 이게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자 그러면 선생님이 뽑은 베스트 김치는? 월세스타답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말솜씨도 역시 최고급이십니다. 정성이 너무너무 들어가지고 어느 것을 1등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정성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은. 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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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으로 봤어요. 무슨 뜻이야. 번역해주세요 누가. 김치 국물을 찍은. 물을 먹는 것입니다. 자 저도 한번 깍두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다들 이제 입을 크게 벌리지 마십시오. 우생한 신사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봅시다 한번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부터 계속 먹고 있었는데. 아 이게 수육이 진짜 잘 삶아졌더라고. 응 맞아. 겉절이 이거 거의 진영이 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우리 열심히 했어. 우렁김치 맛있다. 우렁김치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어디 가게에서 파는 것 같은 맛이야 진짜. 나중에 달리라 방탄 나중에 국밥집회 한번 하죠. 깍두기에 싸. 안 돼요. 국밥집회 안 돼요. 우리가 국밥 다 해야 돼. 야 우리 먹은 돼지 잡아먹으러 갈 수 있어. 깍두기는 못 먹어서 안 쉽네요. 해외에서 이걸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김치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어.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대표 음식답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좀 숙성이 돼야 철이 들고 멋있어지지. 이 김치 역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좋아요. 끝없는 성장을 통해서 이 만들어진 이 김치. 눈으로만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안녕. 안녕. 달려라 방탄 김장편. 이걸로 요리를 해야 된대요.